카메라가 있습니다. 놓치지않고 예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들어가서 볼까요?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저 마이크를 이번에도 어느 분께 드릴까요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안해. 자, 좋아했어요 여러분. 이번주 여러분께 인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 이분들의 최초의 공연생품을 공연하게 다 하시지 않으시는데요. 저희 노래는 좀 하셨어요. 좋은 것 같아요. 아, 저게 인철연속은 모든 분 모두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예요. 물론 많은 아티스트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활동하시지만 그만큼 인철연속 여러분께 2018년에 희망하게 보내셨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. 이틀 연속 골든티스트의 Ofs에서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. 저희가 골든티스트 이제 벌써 4번째 hl 그래서 2개월의 홈페이지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